안녕하세요. 포천에서 제일 맛있는 육개장집을 운영 중인 최광식입니다. 아 이거는 한국에서 대중적인 한 그릇으로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육개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끓여 먹기에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 우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맛있고 든든한 육개장 한 그릇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직접 만든 다대기와 직접 내린 사골 육수 그리고 하나하나 직접 손질한 양지, 버섯, 토란, 고사리를 한 그릇에 담아냅니다. 깔끔한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육개장의 풍미를 돋아주는 백김치, 깍두기도 직접 저희가 담고 있습니다. 육개장을 드셔보시면 다시 생각이 나는 깔끔하고 개운한 맛입니다. 백김치와 깍두기가 생각나셔서 다시 또 찾는 손님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변함없는 맛을 손님한테 대접하기 위해 정성스럽게 직접 재료 준비를 하는 것이 최우선 철칙입니다. 그리고 가게 청결 유지 또한 최우선 철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모든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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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